위령 기도 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상장 예식 우리 공식 상장 예식서에 보게 되면 위령 기도 과로 열고 연도 과로 닫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령 기도와 연도가 한 말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바치는 이 기도의 지향점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위령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인데 과연 어떤 영혼을 위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연도 라고 한다면 단련할 연자 기도 도자를 쓰게 되는 것이죠 바로 단련 받는 영혼들 정화를 위해서 단련의 시간을 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연도라는 두 글자로 줄어들게 되었을 때 아주 명확하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도는 하느님 나라에 가고 싶으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정화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위령 기도 그리고 연도입니다 이 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특강과 또 많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느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대화는 하느님하고 우리는 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하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삼정 기도 묵주 기도 미사를 포함한 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는 왜 할까요 의무감 때문에 바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걸 안 하면 막 고해성사를 봐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판공성사 보기 전에 일부러 기도를 한번 빼먹는 겨 고해성사 보려고 할 게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의무사항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러한 결과들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얘기를 할까 왜 얘기를 해야 될까 왜 우리가 하느님과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 합니까 대화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끼리 심도 깊은 얘기 나의 평상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못 하는 거죠 친한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라는 건 하느님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컬컬한 얘기들을 하느님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느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제 그냥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거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천국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하고 하나도 안 친해서 할 얘기가 하나도 없고 맨날 의무사항으로만 기도했던 우리가 하나도 안 친했던 우리가 하느님이 내 눈앞에 계속 있어요 지금은 기도하러 성당 갔다가 도망갈 집이라도 있는데 천국은 제가 아직 죽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하느님이 계속 내 눈앞에 있겠지 눈이나 감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느님이 계속 있어 내 눈앞에 하나도 안 친한데 그래서 의무감으로 뭐라고 뭐라고 몇 마디나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 할 얘기가 떨어지면 무엇 더 컸어요? 아주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하느님하고 친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벗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아주 친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건 뭔가 대단한 일들, 이벤트, 이성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들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느님과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기도인 것이죠 위령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바치는 기도들을 시간상으로 한번 따져보면 대략 한 30분 정도가 될 거예요 아침기도, 저녁기도, 목주신공 포함해서 식사 전후기도, 삼정기도 대략 30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위령기도를 한번 바치면 몇 분이나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빠르면 40분에서 45분, 길면 50분 1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바치는 기도의 총 양으로 봤었을 때 그 총 양보다 위령기도 한 번을 바치는 게 시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더 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특이한 건 뭐냐 다른 기도들을 바칠 때 특별히 제가 묵주기도 우리가 맨날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저도 묵주기도 바칠 때 보면 분심, 잡념 속에 이게 헤매다 보니까 이게 기도로라는 건지 내가 뭐 상상에 나래를 펴는 건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위령기도를 바칠 때를 생각해 봐요 제가 절대 다른 기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위령기도 할 때 보면 우리가 이 상장 예식서를 이렇게 보고 눈이 뚫어지도록 봅니다 온갖 집중을 하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를 자주 안 바치니까 외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눈알이 빠지도록 막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노래로 해야 되네 환장하는 거죠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기도는 나 혼자 하니까 뭐 틀리거나 분심, 잡념에 빠지거나 아무 상관없는데 이건 같이 바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차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딴 생각했다라는 게 걸리니까 우리는 40분, 50분 동안 진짜 집중해서 기도를 합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위령기도는 우리를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느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다른 기도들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나 내가 가까운 사람들 물론 때로는 보편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아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느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하느님과 친하게 만들어주는 기도가 저는 위령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위령기도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되게 싼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많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연도는 위령기도는 보험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 보험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보험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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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그 보험에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암보험이라고 쳐봐요 암보험을 드는데 내가 그 암에 걸리면 20억, 30억을 준다고 해서 그 보험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암에 걸려서 그 돈을 타기 위해서 보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그런 바보는 없죠 내가 비록 보험금을 낸다 하더라도 나는 그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다달이 1년에 한 번씩 그 돈을 내더라도 나는 암에 걸리고 싶지 않아 나는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지 그 상황에 처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연도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중에 죽게 되면 연옥에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길 희망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과 그 영원한 행복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천국에 바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약간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죠 무슨 보험이냐? 바로 이 연도 보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도 공지관하고 이 기도하라고 오라는 소식을 받았었을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내가 정말 정성껏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내 기도의 덕택으로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사람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연옥에 있는 이 사람이 내 기도의 덕택으로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천국에 간 이 양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도 밥을 한번 저 사람한테 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요? 안 사요? 사겠지?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오고 가는 게 있는데 하물며 우리와 다른 성인들, 성인, 성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 기도에 도움을 받은 분들이 천국에서 입을 싹 닫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하느님 곁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한 명이나 두 명이면 좋겠습니까? 많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엄청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 하느님 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보험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연도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위령기도 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연도를 해보러 가신 분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자마자 연도책 들고 연도 공지가 났었을 때 어? 연도하러 가야지? 하고선 간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손에 장을 지져요 없어 어떻게 가는겨? 누가 어딜 가자고 해갖고 뭣 모르고 따라갔다가 이게 이런 기도인 줄 모르고 연도를 하러 간겨 다음번에 또 하러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겨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서 연도를 계속 하러 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그럴 겁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 그리고 나도 그렇게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를 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러 가자 연도하러 가자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산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끌고 가면 이 사람들도 나와 함께 연도를 정성껏 바치는 사람들이 되겠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가겠죠 그러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 놈의 인간 때문에 그 지겨운 연도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저 인간 죽어갖고 연도를 안 하러 가도 되겠구먼 그렇게 하고 입을 쓱 닦으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저 놈의 인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야지 가자 그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 지상 안에서도 분명히 많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느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위령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하늘나라와 그리고 이 지상 여정에 있는 교회 안에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저는 위령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령 기도가 너무 길어서 너무 가끔씩 바쳐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뭐? 연락이 오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나하고 가깝고 멀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러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긴 연도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어려운 기도가 정말 쉬운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령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친해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 친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느님과 지내게 될 때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지낼 수 있게 우리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위령 성어를 잘 보내고 계실 텐데 이 남은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연도 공지가 났었을 때 무조건 참석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녁 기도 대신에 매일 말고 저녁 기도 대신에 한 번쯤은 위령 기도를 가족들과 함께 한번 바쳐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으로 남겨드리면서 이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과 이번에 이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위령 성활 정말 하느님과 친해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을 잘 만들어 놓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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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